뭐하라고? 이잉 세븐업 세븐업? 음료수를 왜 가져왔어? 이잉 내가 그냥 음료수를 갖고 왔고 있어 그래서 뭔데? 짜잔 됐고 옛날 거 하지 말고 그냥 설명하라고 세븐업 무설탕 분말? 어디서 샀어? 인터넷 얼마야? 6개 입 5팩 2만원 배송비 9,500원 분말 1개당 천원꼴이야? 더럽게 비싸네 그러니깐 해외 배송만 붙었다 이면 배송비를 만원씩 쳐박고 그냥 아 됐고 5팩 다 똑같은 거야? 레몬라임 3팩 체리 2팩 무설탕이면 칼로리 낫겠네? 이 개당 오카로리밖에 안 돼요. 어떻게 먹어? 이게 16.9원 주님께 500ml에 넣고 흔들어서 즐기면 된 디야. 그거 타 먹으면 탄산도 생긴대? 그건 이제 먹어봐야지. 내가 어떻게 한 디야. 그럼 먹어봐. 맛은 어때? 레몬라인부터. 누가 물에다 레몬나 타고 갔냐? 체리는? 누가 물에다 체리사탕 탔다. 진짜 탄산 있는 세븐온 느낌이 나? 탄산은 개뿔. 탄산이 다 걸어 뒤졌다. 그래서 또 사 먹어, 안 먹어. 어우, 3만원 또 날렸다.